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시기 성탄을 중심으로 연말 0시가 되면 특히 노바디 연장에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배고파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그런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유행과 가사나 영화나 연속극 등등을 보면 다 모든 것이 사랑의 주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람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식이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그러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가 요한일사 4장 7절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님 자네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예수님 기적의 중심도 바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도 그러한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도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참으로 참담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다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있는 이 참담한 세상 장세기 6장 5절을 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참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사랑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있는 이 세상은 이처럼 불쌍하고 참담하다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사랑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거짓말이 채워지고 거짓이 팽배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압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락한 사대냐 하와를 속이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지식이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골로스에서 2장 8절 9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빠진 세상 거짓이 팽배한 세상을 참담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늘 안타깝게 여기시고 고통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이 세상 바로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런 세상을 표현합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제 맘대로 사는 세상 이것을 보고 참으로 참담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양심의 가책조차도 받지 않는 그러한 포악한 세상 바로 사랑이 빠져버린 그러한 참담한 세상입니다 수고와 슬픔 한숨만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눈물 흘리면서 떠나야 되는 이 세상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러한 거짓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기쁨의 세상으로 이런 세상을 언약의 세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는 오늘 한날 우리의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리는 주역 즉 사랑의 메신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살리는 축복의 모델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살리는 주역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 자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바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이어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자기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사야 49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시대 살릴 랩노트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하시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천 말수먼동과 237나라 보구마의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현장 전도제자 이들을 보고 자기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리는 도전입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교 20장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도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도전의 원리는 끝까지입니다 생명이 다하기까지 완벽하게 변함없이 완전하게 우리가 도전의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도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에 대한 자기 사람에 대한 완벽하고 독특하고 이러한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었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랑을 오늘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바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이웃사랑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원리가 바로 창조 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기도 전에 아들이 되게 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 만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나는 이 사랑 가운데 있지만 참으로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을 배고파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에 참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랑을 찾고 누리는 전달하는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날마다 죽기까지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무한도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도바울은 인생의 최고 가치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참으로 그 애타는 심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현장 전도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이 사도바울의 일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 환경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발견해 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 낸다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혼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영혼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3절 서미스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응답을 펼쳐보아하니 그 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래서 영혼구원과 기도응답을 누리는 오늘 복된 날 우리의 원약의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